MVP한테 소화관을 두 개 줄 건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네요 아 좋습니다 뭐 고백 타이밍인가요? 뭐 고백 타이밍인가요? 내가 가지면 안 돼? 본인이 두 개든 가질 수 없습니다 아저씨 없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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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환아 정환아 아 내가 벌써부터 뜨거운 식경전이 아 벌써부터 뭐 그런 어필을 하고 있어 형 우리 팀이잖아 형 우리 팀이잖아 좋은 거를 바른 얘기야